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그렇게 불러야 해 어쩔 수 없어요 컨셉이니까요 근데 저건 뭐죠? 12세 게임에서 오크통이 난 감옥이라니 감옥 모션 보소 한 달 만에 온 건데 전혀 다른 게임인 것 같다 게임이 점점 약을 빨고 있는 것 같아 분명 개발팀 중 약을 제대로 빤사 마비나기 무서워 보여? 잘하자 여러분 모두 마비나기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모두 행복하게 게임하도록 해요 근데 우리 길드원들 다 어디갔어요? 아 그게 다 나갔어 뭐라구요? 컨셉설명 이름 에우파케리아 그는 현재 크리샤트리트 길드의 최고 전투력을 지니고 있어 그를 부를 때는 항상 리아라는 이름을 길게 말해야 한다 예시 어서오세요 리아 Communication